오늘 이대웅으로 이겨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경기력이 선수들이 워낙 깔끔하게 쉴 수 없이 잘 해준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플레이오프 마지막 하기 전 마지막 주차에서 또 이대웅 승리한 것도 좋고 경기력도 괜찮았고 또 이제 탑미드에서 새로운 챔프 꺼냈을 때 좀 기대값이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좋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어 일단 저희도 원래 이제 피어역스의 최근 경기 양상을 보고 오늘 이런 이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어 오늘 뭔가 이게 저희 팀이 그 피어역스 상대로 좀 개인 선수 개인 간에 약간 상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. 저희가 했을 때 좀 초반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기는 그림이 1라운드 때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뭔가 그런 상성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경기 준비 전 과정에서 이제 팬픽 단계에서 상대가 이제 잘하고 좀 주로 잘 쓰는 챔피언들이 뭔지 대충 파악이 좀 했었던 차였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도 좀 제리 같은 픽이나 오늘 그런 픽들을 좀 연습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좀 라인전 잘 풀려서 이겼던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 좀 색깔이 좀 명확한 팀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계속 변화를 계속 줬었고 팀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건 이제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준비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일단은 1라운드 치킹했다는 거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항상 저 플레이오프 갔을 때는 이제 저는 항상 1라운드부터 시작했어가지고 오히려 경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2라운드 먼저 가 있는 팀이 이제 분석을 먼저 한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좀 경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나름의 장점 단점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데서 먼저 보면서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번 메타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자신이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일단 이번 메타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메타가 오든 선수들은 그런 걸 피하지 않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딱히 메타는 딱히 생각하지 않고 있고 뭐 다음 패치가 좀 있긴 한데 다음 패치에도 크게 변화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지금 메타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팀이 계속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타면서 좀 기세를 타는 느낌도 있고 패치가 계속 저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선수들이 패치에 참 잘 적응을 해서 그거를 대회에서 잘 풀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솔랭이랑 이제 대회 실력은 조금 반대라고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이프 선수를 보면서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사실 그냥 좀 다재다능한 선수인 것 같아요. 솔로랭크 하는 거를 봤을 때도 뭔가 되게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도 되게 바삭하고 또 그렇다고 뭐 대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회도 그에 못지않게 되게 잘 하고 있고 네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바이프 선수가 솔랭을 이제 옛전부터 워낙 좀 잘하기도 했었고 사실 지금 솔랭 메타만 보면은 이제 좀 원딜들이 좀 살아남기 힘든 메타인데도 불구하고 좀 바이프 선수가 솔랭에서 좀 유난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원래 거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 1등을 이제 하면은 거의 랭크를 계속 안 돌리는데 바이프 선수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솔랭 돌리면서 계속 1등을 유지하는 모습이 같은 선수로도 멋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. 일단은 저희 에이전트님이 먼저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팬분들한테 이거 선물 준비해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는 이제 좋은 거 같다 생각해서 이제 에이전트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팬분들이 항상 저에게 팬분들이 항상 저에게 좀 선물이 많이 주시는데 좀 그거에 비해 좀 모자라긴 해도 그래도 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데 있어서 엄청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이번 주 경기하고 어차피 다음에 패치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저희가 전에 젠지 전에 패배했던 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충해서 어떻게 경기 향상이 펼쳐지는지 좀 확인하는 경기로 볼 것 같고요. 일단은 항상 보면 최상위권 경기에 있어서는 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했을 때 좀 충분히 제가 잘해야 꼭 이길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좀 플레이프 마지막 경기 이제 가기 직전 경기라서 또 마지막 경기 점검하는 느낌으로 경기력 좋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번에 이겨본 적이 없던 상대라서 또 전기 시즌 마지막 경기로 이기면은 엄청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남은 마지막 경기까지 깔끔하게 깔끔한 경기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기 시즌 한 경기 남았는데 마지막 경기까지 잘해서 꼭 승리해서 플레이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